여기다 4마리 아아 별로 좋지 않아요 네 별로 좋지 않구요 스플래시 유닛이 안 나왔어 자 배치같은 경우는 일단 위쪽에다가 좀 할게요 원래 보통 초반에 이렇게 유닛 그렇게 좋게 안 나오면은 보통 나가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네 이번에는 풀방인데 와아 악한 3마리 뭐냐 거기다 마린까지 대박이다 진짜 와 이거 진짜 대박 아닙니까? 초반에 4마리 뽑았는데 악한 3마리에 마린 남기면은 와 대박인데요 럴커 거기다 깔아놔야지 다시 한번 들어가보세요 럴커 적의 유닛이 좀 많이 나왔네요 쓰읍 따다 한번 더 해봐요 벌쳐 유닛은 계속 뽑아줍니다 벌써 한명 나갔구요 아 근데 노랑님이 진짜 유닛이 좋게 나왔어 초반에 아 악한 3마리는 진짜 대박 아닙니까? 쓰읍 아무리 생각해도 저거는 쩌은거 같애 네 정말 쩌네요 그리고 그리고 어 2번 라운드 지나가지고 많은 유닛 순으로 공 1업 누를게요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애 저도 근데 뭐 유즈맵 같은 경우는 할 줄 몰라가지고 어 자세히 못하거든요 또 그래서 유즈맵 고수분들이 봤을 때는 어 아 왜 이렇게 못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못하는건데 뭐 어쩌라 그래 네 못할 수도 있는거 아니에요? 뭐 다 잘해야돼? 네 어쨌든 흐흐흑 자 일단 악한 한마리 나왔구요 한번더 뽑아보자 마린 히드라지크 이거는 결정 됐네요 네 업그레이드는 무조건 저그로 일단 1업을 눌려야 될 것 같애요 자 다섯마리죠 일단은 저그 1업을 눌려줍니다 하이템 플러어 에 럴커도 괜찮은거 같긴 해요 어 럴커도 괜찮은거 같긴 한데 잘 안나오지 않나 럴커 어택 어택 가만히 좀 있어라 가만히 좀 홀드 시켜놨는데 왜 말을 안들어 무빙 무빙 안땡겨도 되겠죠 얘네들 알아서 오겠지 시간이 약간 좀 불안불안하기도 한데 이거 좀 때리자 이거 좀 맞자 나한테 좀 두들기고 가야될 것 같애 오야야야 오우씨 방금 좀 쫄았구요 이번엔 뭐다 디파일러 디파일러한테 스톱 한번 딱 싸줘야죠 네 좋았어 오 아칸 아칸 나오면 좋죠 이렇게 스플래시 데미지 유닛이 많이 나와주면은 좋습니다 히드라 또 나왔네요 저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이제 슬슬 업그레이드도 좀 해야될 시기가 올 것 같은데 미네랄 한번 들어가보자 아 2원밖에 안준냐 진짜 자 일단 토스 업그레이드 하나 하고 요거 업그레이드 하나 해야지 하나씩 하나씩만 하자 자 들어갑니다 미네랄 설마 0원 주는건 아니겠죠 설마 우와 잭바 터졌어요 7원 3원도 4원 이야 좋습니다 자 일단은 저그 업그레이드를 2업까지 하고 풀2 업그레이드 1업 더 추가하구요 그 다음에 저그 업그레이드 하나 더 추가할게요 3업 0 3업 정도는 만들어줘야될 것 같아요 요것도 하나 더 토스랑 저그 업그레이드 0 3업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마나 두세요 따따라따따 하지 말고 오우씨 어디서 노래질이야 락다운이나 두세요 자 미네랄 한번 더 들어가볼게요 얼마줄까요 6원 와아 괜찮은데요 어 장사 좀 잘되는데 저그 업그레이드를 해야되나 토스 업그레이드 해야되나 일단 빨리 업그레이드 해야되잖아 일단 마린 업그레이드하고 유닛 뽑아보자 불리한 마리 에야야야 기달려 됐다 됐다 오케이 자 저거 나왔거든요 스페셜 유닛 뽑을게요 가자 아오 고스트 나왔어 이와 사라키리건 좋구요 악한까지 오우 괜찮게 나왔어요 사라키리건이 정말 좋은거 같애 좋을거 같애 스페셜 보스트 그렇다면 업그레이드를 이걸로 한번 더 누릅니다 2원이 남았죠 그러면은 메카닉 업그레이드도 좀 해줘야되겠죠 아 메카닉 업그레이드 안해도 되겠다 어 세마리 밖에 없으니까 구조할 필요는 없을거 같고 요 캐리건에 파괴력이 정말 강력합니다 어 야 씩 빨리 먹어 유닛 뽑아요 어어 아칸 나이스 야 너 왜 여깄어 이씨 어디서 이씨 가출을 하고 난리야 여기 짱박혀있어요 딴 데 가져와 자 미네랄 한번 더 들어가볼게요 업그레이드 아아 장난합니까 0원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사원 주긴 했는데 일단 요거 업그레이드 하는게 좋을까요 아 아칸 업그레이드 했다 오케이 요거 하나하고 한번더 미니알 들어갑니다 7원 그렇지 6원 6원 나이스 자 이렇게 되면은 요거 업그레이드 할게요 바이온이 스페셜 고스트를 위해서 바이온이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칸 업그레이드도 해야되겠죠 5원이면 되거든요 1원만 있으면 되요 1원만 자 미네랄 들어갑니다 설마 0원 주진 않겠죠 설마 아아 좋아요 운좋습니다 자 일단은 아칸 업그레이드 할거구요 한번더 미니알 들어가볼게 한번더 한번더 한번더어어 아 2원 아토스 업그레이드 안되네 한번더 들어갑니다 와 좋아요 업그레이드 좋구요 악한 업그레이드 하고 한번더 들어갈게 한번더 유닛 뽑아야 되는데 한번더 아 욕심이 너무 가했네요 그렇다면은 예 바이온이 업그레이드 5업까지 하고 중요한게 지금 아칸에 업그레이드가 잘 되있다는게 정말 좋은거 같아요 음 흠 토스 유닛 안나오면 어떡하냐 앞으로 이제부터 유닛 뽑을게요 이제 유닛을 슬슬 뽑아야될 시기야 역시 악한들 업그레이드 잘 되있으니까 고스트하냐 농래 녹아 나중에 리버 나오면은 무빙 땡겨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땐 어떻게 해야되지 무빙 땡길 유닛이 별로 없는데 이쪽으로 와봐 여기 들어가 흠 나 고스트랑 히드라는 무빙 땡겨야되려나 유닛 뽑아야나 어 고스트 좋아 업그레이드 잘 되있는 유닛 나올 때마다 정말 좋죠 정말 좋은겁니다 어 럴커 럴커가 꽤 많은데 저그 업그레이드도 좀 해야되나 네 마리 밖에 없네 네 마리면은 뭐 많은편은 아니죠 스톱 한번 딱 뿌리도 됐다 그렇지 좋아요 분위기는 괜찮은거 같아요 아무래도 업그레이드가 초반에 잘 되있다보니까 얘는 왜 공격 안하냐 제대로 공격해라 분위기는 괜찮은거 같은데 이제는 유닛은 계속 뽑아야되겠죠 아무래도 아니 분위기 괜찮은데 한명 남았어 이분 혼자 남았는데 이제 나랑 다 둘이 남았는데요 아 이거 불안불안한데 저분 끝나면은 경기 못하는거 아니야 15라운드인가 거기까지 못넘어가면은 아 그럼 안돼 자 일단 히드라 앞쪽에 가있으세요 핫템은 여기계시구요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 저글링이네 아니 가만히 있으시라고 홀드 안은 안오셨어요? 여기서 가출해 자꾸 가출하지마 가만히 있어 집에 있는게 제일 좋은거야 이거나 드세요 자 유닛 계속 뽑니다 아 곤리안나왔어 메카니 어그레이드 하나도 안했는데 1억만 해놔야되겠다 아 아칸 좋아요 아칸이 이.. 이쪽 라인있잖아 6시쪽 라인 여기 여기서 이렇게 쫙 이 아래쪽 라인은 아칸이 다 점령을 하는게 좋을거 같아요 다 잡겠지? 오케이 어 이것도 나왔다 스페셜 유닛 뽐 뽐..뽑습니다 저는 아 라이프 하나 더 좋은데 아 라이프보다 차라리 유닛이나 주지 유닛이 더 좋은데 라이프 하나 더 줘야됐어 이거나 드세요 락다운 가격이 너무 비싸 근데 스톱 아껴야 되겠다 나중을 위해서 아니 락다운 아니 락다운 마나가 125원이야 그냥 일반으로 했을때는 원래 어? 100밖에 안하는데 마나가 어떻게 된게 유닛에 비해서 더 심해 마나 더 비싸요 어 이거 뭐냐 요거 잡아도 요거 빨리 유닛 뽑아 어 아칸 좋아요 한마리 뭐야 어 마린 좋아요 업그레이드 잘되어있는거 많이 나오면 좋죠 특히 마린 고스트가 좀 많이 나와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어 마린 좋아요 골리앗 골리앗 골리앗은 별로구요 지금 메카닉에 대한 욕심이 없어 업그레이드가 메카닉은 1억밖에 안되있어가지고 바이오닉 이제 업그레 슬슬 업그레이드도 좀 할 시기가 온거 같은데 아직은 아닌가 일단 유닛 중점을 둘게요 유닛에 흠 그래야될거 같애 아 핫템 나왔어 또 템플렉 괜찮죠 예 공 육업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 더 나왔구요 선택 열컥 오오 고스트 이번도 유닛이 흠 잘 모르겠다 했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오래갖으면 좋겠어요 요게 싱글도 가능한 있었으면 좋겠다 이 버전 혼자서 맘 편히 할 수 있는데 다른데 신경 안쓰고 물론 랜덤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 약간 운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괜찮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 마린 또 나왔어요 좋아요 난 마린만 나왔으면 좋겠다 딴 거 필요 없고 오오 500킬 보너스 감사합니다 뉴탈리스크 보셨나? 오오 밖으로 나가면 죽는대요 여기 있어야지 자 유니폭구요 어 마린 좋아요 어 괜찮은데요 마린 피드라 좀 아래쪽 내려오겠죠 확실히 업그레이드를 좀 잘해놓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딱 스톰 한번 써야죠 쏠 때가 됐어 슬슬 한번 더 오 가디언 어 미탈리스크 두 마리야 어 어떻게 미탈리스크 두 마리가 있어 거기다가 이거까지 있네 500킬 보너스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무슨 버그 같은 건가 500킬 보너스 저거 난 저런 거 모르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스페셜 그거 뽑았는데 저거 다 나오신 건가 그럼 진짜 운이 좋은 건데 저거 버그 같은 거 아니에요 혹시 다 있어 보너스 유니쉬 다이 다 있는데 기다려봐 알았어 미네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미네랄 아 4원 3원 나쁘진 않죠 영원 없으니까 영원은 없으니까 다행이다 뭐야 기다려 기다려 락다운 이제 겁니다 여기다가 이거 무빙 땡겨야 될 판이거든요 아 스포도 쏴야 되는데 여기 있다 와 목소리 멋있어요 이야 템플로 눌렀더니 어 간지나네 무빙 안 땡겨도 될라나 무조건 땡겨야 되겠죠 이거는 일단 업그레이드하고 그거 업그레이드하고 이거 안 죽어 이거 안 죽어 자 이거 무빙 무조건 땡겨야 됩니다 리버는 요거만 땡겨도 되겠다 돌아와 돌아와 오케이 위로 올라가세요 위로 올라가세요 자 스페셜 유닛 아칸 우와 아칸 좋아요 어 스페셜 유닛 아칸이 나왔어요 굿자 완전 굿인데요 이거 들어가세요 데미지 몇이야 와 554 미네랄 들어갑니다 아 아칸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죠 아칸 나온 기격으로 바이온이 업그레이드도 하자 오케이 와 좋아요 돈 딱딱 맞아 떨어졌어요 자 유닛 뽑고 와 마린 나쁘지 않은데요 진짜 노랭.. 노랭님도 잘하시고 계세요 지금 네 나보다 더 좋아 노랑님이 이 유닛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일단 유닛 뽑습니다 네 고스트 좋고요 고스트 마린 그 다음에 아칸 요 세 개만 중점적으로 계속 나와주면은 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락다운 이나 드세요 너도 드세요 또 나오죠 드세요 하나씩 하나씩 갑니다 어디 도망가세요 어디 도망가세요 아아 너무 잘 터지네 암 흥 오 마다가 없다 해 무빙 땡겨야되는 거야 안 땡겨도 되죠 어? 아칸이 진짜 많이 나오고 있어 잠깐 일로 빠져보세요 잠깐 빠져있어 럭커 들어가야되니까 비켜봐 안으로 들어가야돼 들어가야돼 어 이거 캐리어다 아 여기서 쏴야되는데 락다운 여기서 쏴야되는데 괜찮아 스톰이 있잖아 그렇지 스톰을 이런데 써야죠 아칸한테 뚜둑에 맞아라 락다운을 굳이 지금 안써도 될거같애 캐리어도 이거 땡겨야되나? 모깅 땡겨야돼? 안땡겨야되도 되겠죠? 괜히 안땡겼다가 훅가는거아니야? 그럼 안되는데 락다하나 드시구요 어 아 깼다 역시 아칸이 아칸이 많으니까 아아 악한 선에서 진짜 많이 죽네 마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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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앞쪽에다가 배치를 해놓을게요 이분도 잘 안죽으셔 안정화됐어 19라운드 돼 벌써 몇라운드까지 몇라운드까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쁘지않게 지금 가고있는거 같아요 히드라리스크가 좀 많이 나오네 에 다른곳에도 배치를 해야되나 이거? 한군데만 이렇게 배치해놓으면 안되려나? 와 근데 아칸이 진짜 와 이게 진짜 나한테 힘이 돼 큰 힘이 돼 스페셜 아칸 아칸 라인이 다행이다 진짜 보너츠인지 더 안나오나? 유닛을 꾸준히 뽑읍시다 어 아 말을 왜이렇게 더듬어 아 죽여야돼 여기서 어 안돼 안돼 잠깐 기다려 아 저거 안죽여 아 무빙 괜히 땡겼네 안땡겨도 되는건데 최대한 라이프를 깎이면 안되니까 헐 이거 뭐야 이거 점사하자 아 저거 어떻게 잡아 못잡아 아 자폭맨들 임페스테랑 장난 아닌데 스톱 한번 먹어야 되겠는데 스톱 한번 또 먹어야 되겠는데 한번 더 먹어라 이놈들아 이럴땐 또 핫템이 있으면 또 괜찮은거 같애 보험이 많이 되는거 같애 핫템이 핫템은 데미지 다 들어가잖아요 어 아무리 상대가 방어비 많더라도 볼리안 아 메카닉 업그레이드 별로 안좋은데 드럽게 안되네 진짜 아 자폭맨들 몸빵이 왜이렇게 세 아 아 이온팍 개 위태위태한데요 아 이온팍 위험한데 일단 아 일단 유니트 잡아야 하는데 건물이 문제야 건물이 건물 어떻게 깨 아~~ 라이프 하나 깎였어.. 아닌가? 하나 추가된건가? 아 추가된거구나 오오 오 라이프 추가됐어요 깎인거 아닌가 근데? 깎인줄 알았는데 락다운 걸어야죠 뭐하나요 셔틀이 나왔으면 락다운 걸어야지 왜 안걸고있어 소급 셔틀이 아니네 미니라 한번 들어가보자 4번 5원 좋아 오케이 바이온이 업그레이드 하세요 아 마나가 없어 아 소급이 안되있어가지고 모빙을 땡겨야될까 싶은데 괜찮을라나? 괜찮겠죠?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여러분 아 괜찮겠다 오케오케 여기서 이 선에서 정리될 것 같아요 유닛 뽑아요 아칸 나이스 오! 안돼! 아 큰일났다 큰일났다 아 라이프 4개 깎였어 아 움직일걸 아 무빙 땡겼어야 되는데 아 멍청하게 무빙도 안땡기고 뭐하는거야 도대체 아 나 진짜 답답합니다 정말 에이 뭐하는거야 무빙 안땡기고 이분 업그레이드 8업이네 8업 8업 와 저그는 업그레이드가 그렇게 높은건 아닌데 아 근데 뮤탈리스크 저런거 유닛 많이 나오니까 좋겠다 아 근데 뮤탈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775원에 데미지 나 왜 저거 별로 안좋어 파랍차별하나 아 이건 스톰싸야되는데 스커지는 무조건 데미 다 들어가거든요 가만 더 아 뭐야 왜 안싸 아 씹혔어 쏴 아 일단 업그레이드 더 해야될거 같아 아 업그레이드 안되네 저그하자 저그 저그 업그레이드 해야돼 저그도 상당히 많아요 지금 저그 유닛도 많기 때문에 저그도 업그레이드 꼭 해야됩니다 야 락다운 락다운 이 이럴때 락다운 쓰는거야 근데 이거는 이거는 유닛 뽑아 어 좋아 좋아 아칸 좋아 요쪽 라인에서 배터리 좀 많이 얻어맞아야돼 무빙 땡겨야돼 무빙 땡겨야돼 무빙 땡겨야돼 터빙 안쌓어도 되겠지 예의상 한번 쏴주자 오케오케 나이스 미네랄 한번 들어가볼게요 3원 7원 나이스 악한 업그레이드 해야돼 아니 이건 옥저버 아닌가 옥저버도 락다운 당하거든요 드세요 이형판도 무빙 땡겨야되나 근데 옥저버가 소업이 돼있어가지고 굳이 무빙 땡길 필요 없을것 같구요 자 스톰 한번 쏘자 스톰을 좀 200 넘는거는 바로바로 쏴줘야돼 아 왜케 잘 안죽어 얘는 무빙 땡겨야될 필린데 느낌나 미네랄 미네랄 다이오닉 오케 괜찮겠죠? 요정도는? 아 다행이다 시간이 근데 진짜 빨리 내려가가지고 무서워죽겠어 25라운드네요 벌써 라이프가 그래도 어느정도 있어가지고 버틸만은 할거같아요 악한 업그레이드 더해야되나 와 진짜 많다 진짜 와 오우와아 왜케 많아 아아 아 락다운이 안돼 아 스톱 또 씹혔어 아아 스톱 씹히면 안되는데 또 왜 씹히냐 또 아아 진짜 스톱 씹히면 안되거든요 쏴 아 또 씹혔어 왜 안 쏘는거 아 또 씹혔는데 아 아 이거 어려운데 캐리어가 너무 쎈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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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아 홉 아 끝났네 저분은 스탑하면 안되지 여기까지 왔는데 열심히 해서 왔는데 말이야 계속해야지 유닛 뽑자 나 왜 이거 안줘 이거 이제 줄 때 된거 같은데 어 거기서 1000킬이야 아싸 1000킬 보너스 나왔구요 레이스네요 밖으로 나가면 죽어요 거의 나가면 안되요 손대로 이거를 미네랄 다들어가 아 2원 3원 한번 있었네 일단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는요 토스 위주로 좀 하는게 좋을거 같애 바이오닉도 좋겠지만 토스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 바이오닉 어 번갈아가면서 분위기는 괜찮은데 아 뭔가 너무 히드라가 너무 많았네 그 락다운 같은거는 내 생각에는 요기 요기서 락다운을 걸러주면 좋을거 같애 하지만 귀찮기 때문에 어 그건 나중에 언젠간 하겠죠 사실 귀찮아서 그런게 아니구요 배치를 이미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움직이기에는 좀 지금 움직이기에는 좀 그래요 아 건사람한테 또 걸린거 같은데 아니구나 미네랄 들어갑니다 이제 바이오닉 아 뭐야 아 0원 1원을 뭐야 저거 장난하셨나 지금 너무 운 없는거 아니에요 히드라 업그레이드를 할까 그냥 히드라 업그레이드 많은데 히드라도 많으니까 메카닉도 좀 꽤 있는데 자 조금만 기다리고 아카니 업그레이드를 하는것도 좋을거 같애 일단 한바퀴 돌아라 한바퀴 한바퀴만 잘 돌아봐 한번 자 일단 유닛 어 히드라 나왔네 아 이러면 히드라 업그레이드도 해야될거 같은데 걸쳐는 왜 나오는거야 쓸모없는거 스톰 아껴도 되겠다 어 스톰 아껴도 될거 같애 이번에 시민 나오면은 미네랄 한번 들어가봐야지 그래서 마린 업그레이드 할수있으면은 마린 업그레이드하고 상황 봐가지고 아카나쪽으로 오면 단옥지롱 미네랄 들어갑니다 아 미네랄 아니 거기가 아니야 미네랄이라니까 뭐하는거야 정신차려 아 진짜 뭐하는거죠 근데 아카나 이득 개이득 아카나마리 나왔어요 그래도 만족합니다 락다운을 겁니다 락다운 한두마리씩 나올때마다 락다운을 걸어넣고 여기서 스톰 한번 써야될거 같아요 아무래도 스톰이 쏴야될지 않을까 한 번씩 250 된거 있잖아 요런거 여기다 딱 뿌리는거에요 한번 더 뿌리구요 오케이 네 한 번 더 뿌릴 준비 좋습니다 한 번 더 뿌리구요 아 잘 죽네요 됐어요 죽는소리 좋네요 듣기 좋네요 네 미네랄 들어가봅니다 4원 2원이 됐어요 14원 12원이고 오케이 업그레이드 15까지 만들었죠 마린이 업그레이드를 좀 잘하는게 좋다고 들었는데 와 마린 한 마리 있었어 여기서 죽을래? 언제부터 있었어 거기에 아 땡땡이치고 있었네 마린 앞으로 더 보네요 앞으로 더 보네요 그럼 앞쪽에서 쏴야돼 마린이 어 뭐야 이거 30단계는 잠시 쉬어가는 단계로 2분간 유닛 재구성할 수 있대 오 좋은데? 자신의 유닛 스페셜 한시방향? 뭐 이게 뭐야 뭔소리에요? 같은 유닛 해당하는 스페셜 유닛 5시방향 탱크 멀쳐 저게 뭔소리죠? 아 나 이거 잘 모르겠어 자신의 유닛 5개 스페셜 한시방향 5시 이거 뭔소리야? 같은 유닛 3마리? 어 아카님 여기 있지 아아 아아 아 오케이 3마리 들어가면은 아 영웅 주는거구나 아 진작 말했어야지 시 드라우드 들어가 다 바꿔 빨리 이거 맞죠? 제 말이 어 핫템은 그냥 냅두는게 낫지 않을까? 스톰 쏴야되니까 기다려 기다려 아 이러면 다 들어가야지 근데 벌처랑 모는 제외라고 하지 않았나? 스페셜으로 다 마꿉니다 스페셜으로 다 마꿉니다 아 기다려봐 아직 조금만 기다려 1분 남았어?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 이런게 있었구나 30라운드 넘어가면은 아니 저는 한번도 여기까지 와본적이 없어가지고 이런거 처음 봤네 근데 영웅이 더 좋은가? 더 좋겠지 더 좋겠지 더 좋겠지 자 럴코도 있잖아 히드라도 있고 아 히드라 아직 안갔는데? 뭐야 끝났어? 아 뭐야 아 못갔는데 큰일났다 이거 어떡하냐 아 아싸 라이프하나 보너스도 좋구요 스톱 계속 쏘자 어 스톱 지금 마나 꽉 찼어 시간 많이 줘가지고 아 얘네 가만히 있어 아 다섯이 저거 없어졌어 비코 더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 이 히드라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 진짜 뭐한거야 이거 뭐야 아 이거 그냥 미네랄 들어가 그래서 아카니나 업그레이드 하자 아 아 재정비가 너무 이상하게 됐어 재정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아 뭔지 몰라가지고 멍 때렸네 초반에 30라운드 그 기회 줬을 때 아 멍 때리면 안 됐었는데 왜 멍 때렸죠 헐 이거 못 깨겠는데 아 진짜 아깝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아 나 진짜 아 그래도 저 만족합니다 어 여기까지 와본게 어디야 하아 아이씨 깰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느낌상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수고요